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보컬 포지션을 맡고 있는 박준민입니다. 제 혈액형은 AB형이고 MBTI는 ISFJ입니다. 제 좌우명은 실수를 두려워 말고 계속 도전하라입니다. 제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고 약간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박준민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 문장을 좌우명으로 전해서 삼았습니다.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멋있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는 박준민이 돼서 저를 계속 지켜봐주신다면 저의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중학교 때 학원에서 친구가 어느 한 선배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여주셨었는데 그때 보고 와 진짜 멋있다 하고 문득 갑자기 나는 이 일을 해야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 연습생이 됐을 때 되게 설레고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게 많았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들어왔었는데 먼저 있었던 친구들이 저를 응원해주고 잘 이끌어줘서 즐겁게 연습생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월말평가 곡으로 댄스 힙합곡을 했었는데 그때 막 합이 되게 잘 맞고 저희끼리 잘 맞는다고 해주셔서 딱 그때 월말평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요즘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항상 어제보다 내일에다가 더 멋있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커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가장 빨리 느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같이 연습하고 있는 연습생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알려주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요즘에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알려주면서 그 친구도 배우는 게 많고 저도 얻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서로 약간 윈윈인 것 같습니다. 저도 아직 저를 100% 알지 못해서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남들이 저한테 많은 의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앞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저를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를 완벽히 알게 되면 그때 제가 강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강한 사람이 돼서 남들이 더 저한테 의지할 수 있고 많은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 좌우명과 맞게 앞으로 계속 도전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박준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니 앞으로 저를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